안녕하세요. 머스킹 공연단입니다. 저희들은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기타 머스킹을 했습니다. 관객분들하고 도민분들이 지나가시다가요. 박수를 쳐줄 때 참 힘이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. 내가 다시 조직 생활을 머릿속으로 그리기도 하고 바람을 또 만나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시 익히게 하고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부분으로 연결시켜주는 이음 그 빗자리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음 빗자리 화이팅!